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용심, 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효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효 전 부실장 나오셨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온통 기사가 민주당 판이어서요.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서 일단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최근에 김병기 의원, 지금 공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고소까지 하겠다, 이렇게 조금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또 전략 공천 돼서 오신 엘리트 정치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컷오프에 대한 충격이 생각보다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저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어떤 행위들은 본인도 전략 공천으로 다른 분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에 공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김병기 수석과 제가 대선 기간 중앙 현황대응 TF 단장하고 선임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의원실 구조도 잘 아는데 변호사도 두 명이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비리에 연루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고 일각에서는 이게 친명과 어정쩡한 친명과 진짜 찐명을 구분하는 데서 밀려난 거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서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그렇다 봐야죠. 그런데 돈을 줘가지고 6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서명 날인한 분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명도 무고로 고소를 하세요. 떳떳하면.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하고 6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자필로 서명까지 해서 당대표실에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수진 의원 고소하지 말고 그 두 명도 고소를 하세요. 그래서 검찰에서 과연 이게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놓을 거 아닙니까? 돌려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받는 순간에 범죄는 기수입니다. 저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 봐요. 추가로 구의원들까지 고소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수진 의원은 그렇고 지금 보니까 선관위원장을 했던 경선관리를 했던 정필모 선거관리위원장도 중도 사퇴를 하셨는데 그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여론조사업체 선정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선정. 저희가 당대표실에 있을 때 어떤 업체 선장이라든지 실무 업무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대표하고 전혀 관여 없었고 그냥 이건 그냥 어떤 불리한 것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매시고 일을 해봤는데 아주 강직하고 법 지식이 훌륭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선임하셨고 저희가 사실 대선 경선 때 이상민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굉장히 자기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이용을 하셔서 사실 선거에는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선거 관리는 안 하시고 자기 홍보로만 하셨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번에 아주 선거 공간이 경선을 잘 관리할 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당장 인터뷰를 하시고 이러시던데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겠죠? 박범계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터무니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는 배제했잖아요. 저는 지금 말 속에 여론조사 업체만 배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한 여론조사 전부는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라. 그리고 빨리 재심 기회를 줘야죠. 잘못된 여론조사로 잘못된 공천을 했으면 소급해서 바로잡아야지. 이제부터 여론조사 업체와 배제하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필모 위원장이 사퇴하는 배경에도 본인이 잘 모르는 여론조사 업체 지금 a업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당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업체 조사는 앞으로 하지 않기로. 그 업체가 들어온 것에 약간 불만을 품고 관뒀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거는 팩트가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건강상의 문제도 말씀하고 계시고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억측을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빈 자리를 좀 채우고 수습을 하려고 비공개 최고위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봉합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친명계는 아니고 친문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이제 최고위 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민정 최고위원의 보이콧 선언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임종석 오늘 결정하거든요. 그게 구하기에 총력 나선 거죠. 임종석 구하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나섰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섰고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도 나서고 아마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임종석 실장은 컷오프하면 당은 완전히 명문대전으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뒷감당 못할 거예요. 오늘 공천 줄지 어떻게 컷오프할지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임종석 실장을 배제하면 민주당은 진짜 두동강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도요. 아마 지금은 당무 보이콧하죠. 나중에 진짜 임종석까지 배제하면 공천을 반납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공천을요? 본인 공천도. 그럼 이게 당이 완전히 두동강 날은 거예요. 그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수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공천을 반납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어제 친명계 원회 조직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 보이콧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일단은 고민정 최고가 저희가 검찰의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을 때 가장 앞서서 저희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 소신으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고요. 의정활동 최고위활동 그다음에 언론 탄압 대책의 활동 모두 훌륭하게 한 진짜 A급 의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특정 세력, 특정 계파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이종골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를 어떤 옹호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을 안 하고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경로를 하시고 직권으로 해임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의사를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최고가 당의 최고위원이니만큼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결론이 나오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좀 결론 내줘야 될 시기 같은데.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명문 갈등이 좀 폭발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김지호 부실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인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당은 원래 공천할 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한 2주 지나면 다 원팀으로 다시 손잡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별 갈등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요. 제가 예측해보면 저는 오늘 안 줄 걸로 봐요. 안 줄 걸로 봐요. 두 분이 되게 다르시네요. 그러면 완전히 두 돈가 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공천을 주잖아요. 공천을 주더라도 임종석 어차피 본선에 떨어집니다. 윤희수가 한 대 먹힙니다. 윤희수가 한 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릴게요. 공천을 받아도 임종석은 죽어요. 그다음에 공천을 주면 이재명 대표도 끝납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임종석한테 밀렸네. 결국 임종석이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줬다 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붕괴하고 임종석 실장은 본선에서 윤희수가 한 대 죽는 거예요. 주면. 그런데 안 주면 안 주면 완전히 명문 대선으로 당이 두 동원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마 어떤 경우든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이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래나 저래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분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공천을 줘도 안 줘도 약간의 갈등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당에서 공천을 줬을. 임종석 실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임종석 실장도 오래된 당원인 만큼 당의 결정에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분당갑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분당갑에 전략 공천한 것이 약간의 친명이 아닌 다른 진영을 조금 달래는 차원에서 좀 일찌감치 공천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친명들에게는 좀 물러나주기를 요구할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본인이나 다 부인을 하긴 하셨고 실제로 약간의 그런 식의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이제 분당갑지만 했는데 어떤 전략 공간이 결정으로 저는 이제 컷오프가 된 거죠. 내일 최고위 때 결정이 나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되는데요. 내일까지 최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광재 전 총장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다시 국회로 복귀했는데 당을 위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하셨고 낙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에 헌신한 부분 또 네임밸류 정치적 자상이 훌륭한 분들이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좀 이분이 공천 신청도 안 했고 당 검증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후보로서 느낀 점은 당에서 적합도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섯 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광재 총장의 적합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높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느낌이신 거죠?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경선으로 이광재 총장이 승리하셔야 분당갑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돼야 힘이 모일 거다. 그리고 이제 당의 큰 자산으로 새롭게 경치적으로 우뚝 서는 거죠.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공천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또 있어서 지금 한창 도봉갑에 인재근 민주당 의원,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신 지티계가 쭉 하고 있던 도봉갑에 지금 전략공천 대분이 안귀령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인데요. 도봉이랑 사실 인연이 없고 그리고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갑자기 날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밀려난 거니까 경선 기회도 못 받고 지금 약간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과거에 했던 이상형 월드컵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계속 고르는 이런 것도 좀 회자가 되다 보니까 논란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전략공천 결정 지금 이제 당원들이 탈당 러시가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귀령을 이렇게 전략 내리꽂으니까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문제가요. 예능에 누가 잘생기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맹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한테 충성해야지 왜 이재명한테 아부하면서 충성하느냐 이 자세가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운동권에서 크리어나 이게 민주화 진보 전쟁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프리랜서 앵커 좀 하다가 대선 때 들어온 거 말고 뭐 그 지역은 이게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김근태 그다음에 부인이 육선한 데예요. 거기 안귀령 시각이 뭘 했다고 그게 갑자기 내리꽂습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봉하고 아무 인연이 없잖아요. 도봉 주민들의 자존심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런 클리어 업적도 없는데 단지 차은후보다 이재명이가 잘생겼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전략 공채 받았다. 이게 공채입니까? 이거는 사천 완전 사천이죠.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이 사실 대선 때 언론 인재로 영입된 이후 이전까지는 별로 민주당을 위해서 했던 역할이 없는데 저는 좀 서변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반박이요? 네. 사정을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분이 대선 때 인재 영입 됐을 때부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의 인재 영입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당성이 높고 사실 우리 당의 인재 영입을 제대로 못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나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정말 그냥 그만두시고 가버리거든요. 다른 데 가버리시거나 아주 당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분 정말 당성도 좋고 젊은 층의 인기도 좋고 아마 그 도봉 지역이죠. 그 지역에 여러 차례 경쟁력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력 조사를 했을 때 20% 30% 40% 차이가 나면 사실 경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선 비용도 사실 후보당 2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20% 30% 차이 나는 후보들 간에 경선을 붙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까 차은우 얘기하셨는데 진짜 예능 농담을 한 거 가지고 진짜 예능을 다큐로 받으시니 너무 좀 황당하고요. 도봉의 김재석 의원님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님이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정치인인데 이런 젊고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앞으로도 선추지기 쉽지 않을 텐데 걱정됩니다. 전략공천에 있어서 약간 비판적이신 줄 알았는데 또 안규령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지옥 실장님이. 어쨌든 어제 전략공천 지역이 몇 군데가 발표가 됐어요. 농래 의원 지역구 지금 단식 투쟁 중이신데 농래 의원 지역구에는 미니스커트 총경으로 유명한 이지은 전 총경을 공천을 했더라고요. 일단 농래 의원은 계속 단식하시는 것 같고 회의실에서 이지은 총경 공천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미니스커트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니스커트 입으면 공천주의대입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업적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북이 다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마 농래 의원은 제 생각에는 탈당에서 무소속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보면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50명이 약간 넘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친명들은 대부분 단수로 주고요. 비명은 경선 붙이거나 아마 비명 중에 단수로 받은 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대여서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천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정말로 이런 역대 최악의 공천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역대 최악. 지금 탈당 러시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서른 의원은 일단 예고를 한 상황이고 박영순 의원도 오늘 내일 중에 좀 결론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탈당한 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김지우 부실장 나오셨으니까 마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글 올리셨다가 내렸던 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비명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컷오프 됐으니까 친명 행사 비명 경선 비명 공천으로 좀 정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행사했으니까요. 김영주 의원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올린 글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당 선배들도 있고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측이 올렸다. 이재명 책집근이 올렸다 이러니까 제가 좀 대표님 이름이 거론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돼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개모임이죠. 카톡이 공개됐을 때 제가 이제 회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 두 달간 후쿠시마 원전수 규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을 때요. 네. 한창 할 때였어요.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언론화가 되니까 당시에 너무 제가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고 그 사실은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위 발표를 나자마자 그냥 바로 탈당을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교섭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선배님을 모독할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을 좋아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한 포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탈당하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정치활동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김지호 부실장이 본인의 어떤 케이스를 들어서 친명도 행사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서 변호사는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제 뭐 제가 옆에 있는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부실장 한 명 컷오프 가지고 친명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자성어는요. 교수님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올해 사자성어 1위 비명 행사. 2등은 친명 행제. 이게 올해 사자성어 1등 2등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 예측까지 해주셨고. 비명 행사가 한창 또 논란이긴 한데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여기는 현역 행제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지난 총선이 워낙 참패를 해서 그 와중에 살아남은 분들이다. 경쟁력이 있는 분이라서 경선에서도 이긴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현역 행제가 아니고요. 실력이 경쟁력이죠. 현역 경쟁력. 실력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선을 이긴 거지. 행제한 게 아니에요. 아마 현역들이 충청도하고 수도권을 했잖아요. 대구나 경북은 좀 다를 거예요. 대구 경북은 현역들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도 몇 년씩 지역을 갈고 닦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이분들이 몇 달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현역들은 몇 성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인들이 대거 탈락하고 현역이 이긴 건데 아마 저는 영남권에서는 조금 다를 거다. 오히려 현역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텃밭은 그래요. 민주당도 광주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대구는 원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해요. 아마 영남권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지금까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서 변호사가 예측을 해 주셨고 김지호 부실장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공천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원래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조직력으로 민주당을 과거에 많이 압도했습니다. 정말 엘리트 정치의 정서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박근혜 정권 공천 파동 이후에 제대로 된 인재 수혈이 안 되고 계속 고인물이죠 한마디로. 계속 떨어지고 경쟁력 떨어지는 TK, PK 의원들만 모여 있는 영남자민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남자민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어서 공천을 했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디예백 사건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어떤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그런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한마디로 장재원 하태경만 바보된 공천이고 이번에 주진호 검사는 해운대 이현모 검사는 용인 여기도 굉장히 양지입니다. 여기 공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좋은 양지는 검사들이나 청와대 출신 대통령실이 휩쓸 것이고 아마 검사들도 많이 원내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좀 많이 진행이 되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찐른들은 실제로 단수 공천도 받고 양지로도 좀 가서 그런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서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좀 그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어떠세요? 대통령실은 검사요. 공천이 주진호 이현모 2명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변호사는 6명이나 지금 같습니다.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결성에 간 게 6명이에요. 민주당은 이재명 변호인을 변호사비 대신에 공천으로 대가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 불법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는 2명이에요. 왜 변호사는 6명입니까? 이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 한마디로 조용한 감동이에요. 조용한 감동. 예를 들어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했으면 감동 줬죠.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요한 위원장의 불출마. 이것도 감동이에요. 세 번째 장재원 최고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민주당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부 중에 불출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윤두현 의원이나 이달곤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불출마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조용한 감동.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변호사비 문제도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이 부분 팩트가 틀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 주진우는 양지의 공천을 받았고 이 검사들은 변호사들은 경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천받은 사람이랑 경선하는 사람이랑 동일시에서 변호사비까지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좀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걱정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불출마한 거지. 뭐 자신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